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아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을 하고 이제 처음 실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처음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실기에 입문할 때 본 수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기 공부를 하기 전에 아 실기 공부를 갖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 2차 실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실기 공부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기에 대한 어떤 과목은 어떤 범위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설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2022년 대비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실기 대비 설명회 자 첫 번째 실기 과목 및 검증방법 실기 과목은 어떻게 되고 시험 어떤 시행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문제 출제 범위는요 크게 나누면 단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변연설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퀸스 및 피해시제요 자 첫 번째 단답이란 과목은 사실 없어요 그 단답이란 그 내용에는 전력설비 테이블 스펙 그 다음에 감리 도면 그래서 우리가 전력설비 공부해야 되고 테이블 스펙 공부해야 되고 감리 공부해야 되고 도면 공부해야 되는데 아 근데 요 4개의 어떤 부분을 제가 한 대 묶어서 단답형 그렇게 제가 명칭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단답 그 다음에 수변연설비 세 번째 시퀸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실기는 자 그 다음에 검증방법 어떻게 하느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검증 시험 시험 시행방법은 일단은 1차 필기하고 달리 2차 실기는요 전부 다 100% 주관심문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필기 객관심문제에 비해서 2차 실기는 주관심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난이도가 1차 필기보다는 실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00% 주관심문제 출제에서 앞에 했던 단답 수변전 시퀸스 그 과목 구분 없이 총 합계 점수가 6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험 제도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매회 시험에서 문제 출제되는 게요 1차 필기에서는 한 과목당 20문제씩 출제됐어요 근데 2차 실기는 주관심문제다 보니까 문제수가 적어요 그래서 총 16문제에서 많게는 18문제 정도 출제된다 보통 자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일단은 첫번째 단답 내용 있죠 단답 과목은 13문제 15문제 자 16문제에서 16문제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단답형 문제가 적게는 13문제 많게는 15문제 된다는 얘기는 거의 대다수가 대부분의 문제가 단답형에서 출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단답형 내용 아까 했던 전력설비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테이블스펙, 감리, 계측기 그런 쪽에다 내용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비중은 100%에서 한 70에서 75%니까 단답형만 정확하게 푼다면 단답형 문제에서 여러분 합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60점 넘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수변연설비는요 수변연설비는 문제가 적게 나올 때는 한 문제 많게는 알던 두 문제 어떤 경우에는 한 문제도 안 넣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비중은 10에서 20%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켄스 피해시 제어는 얘도 역시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어떤 경우에는 한 문제도 안 넣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한다고 보면 된다 얘는 비중이 10%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실기 범위에서 단답형이 거의 70% 이상 차지하고 그 다음에 수변연설비가 한 10에서 20% 시켄스 제어는 그보다 더 적은 10%야 그러니까 그 중요도 차이가 이 순서대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기 공부할 때 일단 우선순위 정하면 단답형을 열심히 공부해두고 그 다음에 단답에 관련된 두 번째 수변연설비를 또 열심히 공부해두면 거의 합격 가능성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 한두 문제도 잡겠다 이거죠 시켄스 제어도 자 그 다음에 단답 부분에서 좀 전에 단답 그 부분 그 다음에 수변연설비 그 다음에 시켄서 있었는데 역시 실기에서 가장 관건은 뭐냐면 단답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답 부분 특히 단답 부분에서 출제 비율을 보면요 제가 아까 단답이라는 게 뭐 있죠 전력설비가 있다라고 전화요 전력설비가 전원, 부하, 발전기, 개측기 이런 것에 통틀어서 전력설비를 하는데 전력설비에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그러면 전체 100%에서 절반 정도 50% 정도는 전부 전력설비 쪽에서 문제가 다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잡으면 거의 실기가 여러분들 합격 가능성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덧붙여서 테이블 스펙이 한 문제 정도 출제돼요 얘가 한 비중으로 보면 5에서 10% 정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리가 한 문제 정도 감리 문제 많이 안 나와요 한 문제 한 5점짜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면이 또 한 문제에서 얘도 한 5점짜리 정도로 출제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답은 전력설비하고 테이블 스펙을 잡으면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단답 출제 단답이 가장 많이 출제해야 되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실기 공부할 때 단답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공부할 거냐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단답 출제 범위에 대한 학습에 절대적인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할 때 많이 투자하라 단답에 대한 어떤 투자 시간을 제일 많이 드려야 돼요 자 당연히 단답은 많이 출제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고 자 단답의 그 내용이요 우리가 1차 공부했을 때 전력공학 전기기기 설비기준 제가 그래서 1차 필기 수업할 때 전력공학은 정말로 열심히 해둬라 그런 주문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력공학 전기기기 설비기준 그중에서 전력공학이 대단히 차지하고 약간의 일부가 전기기기 또 일부가 설비기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기학 회로이론 같은 건 출제가 안 되나요? 출제가 안 돼요 제어공학 같은 것들은 그래서 전력공학 전기기기 내용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1차 필기에서 빠렸던 내용 조명이라든가 예비전원설비, 계측기 아마 전기공사기사 보신 분들은 이 내용 공부했었을 거예요 근데 전기기사만 순수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실리기에서 조명, 예비전원설비, 계측기 같은 것도 좀 보완을 해 두셔야 되고 보충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도면 도면은 그 도면 배선도, 전기결선도 같은 거 이해를 충실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풀이를 갖다가 정확히 풀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감리 문제는, 감리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최선의 분량으로 요점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리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면 여러분이 실패해요 감리에 대한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최선의 시간으로 단축하자 이 네 가지가 단답에 대한 어떤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변전설비 수변전설비는 단답에 비해서 출제 비율이 좀 적죠 수변전설비는 한 10에서 20% 되니까 수변전선생 공부할 때는 우리가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최선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최대한 효과를 거두자 이거죠 그래서 수변전설비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택하셔야 돼 그 방법이 뭐냐면 수변전설비가 단답 내용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단답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수변전설비가 또 나와 그랬을 때 단답의 내용에서 전력설비하고 계측이 관련 연관된 학습을 먼저 알아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하고 두 번째가 반복적인 내용을 수변전설비가 특히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 나왔던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또 나와요 계속 문제가 비슷비슷해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을 유형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내용이 문제의 출제가 잘 되는가 그래서 어떤 계속 반복적인 내용을 먼저 빨리 파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벌기호 우리가 수변전설비 때 어떤 도면기호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신벌기호하고 결선도 완성을 능력을 빨리 키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수변전설비의 아주 특이한 특수한 난이도 높은 문제 같은 경우요 이건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중점을 두지 마시고 특수한 형태의 문제는 다음에 시험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적어 보이니까 그때는 시간을 갖다가 최소한으로 투자해야 돼 여기다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퀸스 및 피해시제어는 가장 최소한의 시간 투자를 갖다가 세워서 좋은 학습방법은 뭐냐 첫 번째가 시퀸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숙지를 하는 거 그 가장 기초적인,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공부를 해두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고 자 두 번째는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실제 문제에 빨리 익숙해지면 돼요 시퀸스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나치게 특수한 형태의 시퀸스 문제는 역시 시간을 끌면 안 되죠 시간 최소화해야 돼 자 여기까지가 단답과 수변원 설비와 시퀸스의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락 우리 사이트에서 실기, 제가 수업하는 그 실기 과정의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일단 정규 과정에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 드려요 전력설비,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펙, 감리, 도면, 수변원 설비, 시퀸스 설비 뭐 약간 나눠서 그죠? 저도 수업하고 다른 사람도 수업하고 근데 제가 가장 비중이 높은 단답 즉 전력설비, 테이블 스펙, 감리, 도면까지가 제가 수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정규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실전 과정에서 기출문제를 갖다가 완전하게 풀어야 돼 그래서 실전 과정에 보면 제가 2021년도에서 역순으로 해갖고 2014년까지 최근 8개년 기출문제를 갖다가 제가 수업시간에 해 드릴 거예요 요 내용도 하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정규 과정에서 실기의 본문 내용을 갖다가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, 근데 기출문제에서 예전에 과거에 2000 초반, 이런 2000년 초반부터 푸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2014년부터 최근의 문제까지 해서 먼저 1단계로 풀어라 그 다음에 2013년 이전 거는요 2013년 이전 거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, 시간 여유가 안 되면 여기서 끝내는 거고요 시간 여유가 되면은 2013년 이전의 기출문제는 자 2013년 이전 기출문제는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을 안 드리거든요 수업이 없어요 그건 본인이 이제 앞에 요 기출문제 한 그 어떤 수준이 있으니까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자습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궁금한 내용은 질의응답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서 수업을 갖다가 하면서 여러분들 실기 공부를 갖다가 완성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, 커리큘럼 과정이 시간이 좀 촉박하신 분들은 먼저 정규 과정까지만 공부한 다음에 시험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약간 시간 여유 들여서 실전 과정하고 그에 두고 시간이 충분히 남는 사람들은 이제 2013년 이전으로 해서 얘는 마지막 과정을 하라 근데 얘부터 먼저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,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실기를 합격을 위해서 필승 전략이 어떻게 되냐 아까 계속했던 내용 반복인데요 일단은 실기에서는요 전력설비 도면 감리 쪽 테이블 스펀에서 이게 70% 이상을 출제하니까 일단은 실기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단답형 관련된 그런 내용을 먼저 완벽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수변전 설비가 하는 게 맞는 거죠 왜? 수변전 설비는 이 전력설비 도면에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답한 다음에 시캔스로 가지 마시고 단답한 다음에 수변전 설비가 하는 게 더 학습적인 효과가 더 뛰어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캔스 하는 거죠 그죠? 만약에 실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면 단답 수변전까지 하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시캔스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시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충분하면 단답 수변전 시캔스 10% 나오지만 수변전 시캔스까지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2차 실기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설명의 식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해드렸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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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